본격적인 레이스 3종 레이스 시작할 건데요. 두 커플씩 4명 연합팀으로 진행되며 현재 각 커플이 획득한 알코인은 팀원들로 모두 합하게 됩니다. 팀원들로 모두 합하게 됩니다. 아니다. 최악은 조우정, 지석신 팀하고 이렇게 본다. 같은 팀이 된 사이는 팀 알코인을 다시 개별 가방에 자유롭게 분별할 거고요. 미션에서 승리한 팀은 상대팀 중 1인을 지목해서 해당 멤버의 가방을 열었을 때 들어있는 알코인을 모두 했습니다. 와 이거 세다 이거 세다. 일단 숟가락 뽑기로 팀을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. 지금 그러니까 김정우 씨 팀이랑 같은 팀이 된 게 제일 좋은 거예요. 그렇죠 그렇죠. 많은수록 좋은 거니까. 저희 팀입니다. 아 여기도 피해. 아 영원해. 자 하나 뽑으세요. 형이 뽑으세요. 피해야 되는 채로. 웬만하면 개털을 안 만나야 돼. 아 개털이 뭡니까? 왜요 개털. 웅충명칭 아닙니까? 셉셉 씨 한번 볼게요. 네 형 큰셋셋. 자 하나 둘 셋. 자 초록셋. 오케이. 초록셋입니다. 오케이 형님. 오케이 형님. 형님. 하하하하 이럴 땐 너무 좋네. 하하하하 이럴 땐 너무 좋네. 아니 근데 늘 그냥. 오늘은 좋았습니다. 하하하. 갈퍼 붙여라. 갈퍼. 자 여러분들은. 각자 가방을 가져가신 다음에 팀끼리 상의해서 가방을 열어서 몇 알이라고 써주시면 되겠습니다. 각자 총 금액이 있죠. 다 써주시면 되겠습니다. 쓰면 됩니까? 네. 나중에 지목 다음에 그만큼 뺏기는 거예요. 알아 잘 나누시면 됩니다. 한 번에 다 먹을 거예요? 아니면 이렇게 붕괴를 할 거예요? 조금씩 붕괴할 거예요. 그러니까 누구는 많이, 누구는 모여. 3대 1 이런 식으로. 30, 10 이렇게 나올 거예요. 30, 10. 30, 10. 팔팔팔팔. 팔팔팔. 그래. 그래. 누가 갈 건지는 우리가 랜덤으로 갈까? 그냥 몰아주자. 몰아주는 게 맞지. 그럼 몰아줘야지. 어디다가 몰아줘야 할까요? 그냥 우리끼리 갈배우면 갈까요? 그러자. 이긴 사람이 다 나왔어요. 가위바위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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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이고. 가위바위보. 아이고. 가위바위보. 아이고. 아 잠깐만. 아 잠깐만. 아 잠깐만. 아 근데 생각해보니까. 네. 이 시발 우리 거 아니에요? 오오오오오오. 아니 생각해보니까. 아니 생각해보니까. 우리 거를 왜 조준히 해서. 맞아 팀이잖아. 아니 가위바위보는 가위바위보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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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떻게 생각하세요? 그렇죠. 내가 딴 건데 또? 내가 딴 건데 또? 아니. 잠깐만. 아니 이 안에서 또 나와. 내가 딴다니. 우리 같이 딴 건데. 아우 그렇구나. 아우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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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x2